마태복음 4장 10-11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작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전년도에는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진의 강도를 느낄 만큼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떨기에 충분했던 5.8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늘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처럼 지진에 대해서 대피하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보면 TV에서 간혹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긴급한 행동을 하십시오라는 요령을 TV에서 내보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아마 웬만큼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실내에서는 이렇게 책상 밑이나 탁자 밑에 머리를 보호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가스나 전기 이런 밸브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라. 그리고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실외로 넓은 운동장이나 이런 곳으로 또 아니면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다. 여러 가지 그런 안전대피 요령들을 캠페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웬만한 우리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지진이 정말 일어나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아는 것 같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 아는 걸 몸에 배도록 한동안 우리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딱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아 이게 지진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아주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몸으로 채득한 것들이 이동되도록 온 몸에 그것이 완전히 행동요령이 익혀지고 채울 때까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 몸에 익혀지지 않고 내 몸에 채워지지 않아서 막상 비상상황에 움직이려고 해도 우왕좌왕하면 그 아는 건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고 성경의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똑같습니다.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것이 될 때 그게 말씀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표어가 예수로 채우라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채우라. 예수로 채우라.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을 채우십시오. 예수를 채우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금식기도는 정말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예요. 먹고서 내 몸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음식을 먹지 않고 완전히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2중, 3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은 하루만 금식해도 이게 정말 금식기도는 정말 어려운 거고 정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닫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했던 금식기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금식기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도예요. 왜? 지금 광야는 낮에는 무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환경에 그러니까 배고픔, 외로움, 그리고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말 그대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40일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거의 맨정신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정말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몇 번씩 눈 감으면 깊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닐까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아마 죽음의 분수령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만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정점에서 금식기도를 하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4장 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이러고 있어? 여기 있는 돌로 빵을 바꾸면 되잖아. 이 널려있는 수 없는 이 돌을 가지고 네가 명령해서 넌 창조주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한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배고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먹고 힘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네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걸 만들어서 먹는 거 나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십니다.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상식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상식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했을까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빼앗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자연에 널려있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상식을 거부하신 걸까?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것 같지만 빵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나를 지켜주고 이 음식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이 음식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이 빵과 떡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본능적으로 힘들어도 나를 살리는 건 이 떡이나 이 빵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광야라는 것은 절망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뭔가를 할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광야는 가지 않습니다. 광야는 등 돌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왠지 아십니까? 광야에 먹을 게 있었고 광야에 물이 있었고 광야에 무슨 좋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니 40년을 거뜬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우리 눈앞이 막막하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거, 일터, 여러분 자녀, 육신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세상에 먹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새벽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되길 추건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떠올라지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꽉꽉 채워질 때 여러분 인생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고 살아야 돼요. 상식을 거부하고 나를 살리는 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 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너한테 열광하겠니? 그럼 넌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저 밑을 쫙 보게 하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도시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의리의리한 세상 도시를 너한테 다 줄 거야. 너 한 번 세상 사는데 모든 권력을 네 손에 한 번 쥐고 싶지 않아? 너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나한테 한 번만 네가 충성 맹세하고 엎드리면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 다 출세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인기를 얻어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 세 번째 시험은 부귀 영화를 통해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지요. 그때 사람들이 조금 찜찜하지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내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면 한 번 내 양심에 좀 꺼림칙해도 한 번 내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도 또는 찜찜해도 그냥 이 순간에 이 찜찜함을 이겨내고 영원한 어떤 인기나 명예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시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올 한 해 이 선포를 제일 많이 하십시오. 기독 가운데 선포 기도가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고 이게 액센트가 물러가라. 그럼 물러 본다니까 여러분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인생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이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시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바보처럼 그걸 물리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마귀가 우리한테 별걸 다 준다고 해도 출세를 보장하고 부기용화를 보장하고 우리 평생의 아름다움을 보장하고 별걸 다 보장해도 이걸 알면 우린 절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출세하고 싶은 마음 사람이 이기고 싶은 마음 모든 인간의 본능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앞설 수만 있다면 부기용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포장하느냐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이길 수 있다면 그 이기는 길을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세상에선 그렇게 학문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불법을 쓰든 조금 탈세를 하든 조금 탈법을 하든 그래도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바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민족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절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강한 줄 알았던 아말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권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시련이 오고 미래가 어둡고 사람들이 날 비웃어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한 가지를 가슴에 담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타나 물러가라. 다시 사타나 물러가라. 사타나 물러가라. 이 말씀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수 없는 도전 앞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마다 외치십시오. 사타나 물러가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꿈의 귀의 성도들을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터를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 예수를 채우는데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면 말씀이 우리 가정에 흥앙하면 예수와 함께 걷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한 해를 삽시다. 말씀으로 채우고 한 해를 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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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